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역시 미친놈은 더 미친놈이 상대해야 된다. 그런 교훈이 담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. 무편집이에요. 그럼 봅시다. 제목, 떼잉돈 받아내는 채권추심의 천재 원재, 돈 안 갚는 선임한테 받아내던 방법 갑자기 예전 일이 생각나서 글 끄적여 봅니다. 근무지 선임이었던 나이는 나랑 동갑인 애가 하나 있었는데요. 나 소외하고, 이슨이는 공익이라고 합니다. 공익. 소외가 뭐냐면 소집해제. 군인으로 치면 전역, 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 소집해제하고 간만에 얘한테 카톡이 왔어요. 그냥 처음에는 잘 지냈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조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.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? 이러는 겁니다. 워낙에 친했던 사이라 아무 거리낌 없이 빌려줬어요. 그리고 계좌로 돌려받기로 했죠. 그런데 이 그지같은 놈이 약속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는 거야. 떼먹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밤낮 안 가리고 하루에 전화를 최소한 20통을 걸어댔는데 안 받아. 특히 제가 밤마다 혐오짜리죠. 귀신 사진,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 시체 사진 이런 거를 보내면서 별별 미친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.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대도하는 핑계만 들어놓고 돈을 안 줘요. 그러다가 하루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. 그 뭐야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실종자 찾기 다들 아실 거예요. 바로 이걸 제가 워드 작업해가지고 여러 장 만들었죠. 이 자식 페이스북에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집어넣고 신체적인 특징, 키나 체형 이런 거 다 작성하고 또 실종된 장소랑 실종된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작성을 했으며 특히 지적장애 1급이라는 특이 사항도 다 꾸며내가지고 작성했어요. 아 그리고 또 하나. 발견 시 연락처도 당연히 같이 넣었죠. 물론 내 번호가 아니고 이 새끼 번호로. 그렇게 한 열대장 뽑아가지고 지하철역 화장실 대변기 칸에 한 장씩 붙여두려고 했는데 이게요.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근처라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강남쪽 지하철역을 찾아가가지고 그 화장실 대변기 칸에 들어가서 한 칸 한 칸 모든 칸에 다 붙였어요. 원래 제 마음 같아서는 지하철 자체에 다 붙여버리고 싶었지만 이게 또 그렇게 하다가는 CCTV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안 했고 또 일부러 사람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골라가지고 그걸 시전한 거죠. 좀 빡세었어요. 그랬는데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렇게나 연락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 다 씹어대던 놈이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카톡으로 랄지 랄지 개랄지를 떨어대는 거야. 야 이 미친 프린트물 네가 붙인 거냐? 이런 거지.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척 어? 뭐? 그게 뭔데? 뭔 소리야? 이랬더니 그 해당 지하철역 화장실 청소부가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얘한테 여기에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. 라며 경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.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발뺌하고 뭐? 뭐?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? 어? 이러면서 역으로 따지다가 야 빨리 돈이나 갚아 이 새끼야! 이러니까 씩씩대면서 요건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뭐 어쩔 거예요. 돈도 바로 보내주더라고. 뭐 그 이후로 얘한테 연락 안 왔고 나도 얘한테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. 뭐 내친김에 돈 안 갚은 친구도 하나 있는데 얘 썰도 풀어볼게요. 이건 조금 이따가. 뒤에 있습니다. 댓글 1번. 야 씨 돈 줄 때까지 딥기스 오지게 박았네. 와 진짜 개무섭다. 달달달달달달. 2번.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빌렸길래 이 난리를 친 거요? 액수가 얼만데? 어? 어 3만 원. 이거 미친? 야 나 또 뭐 100만 원은 빌려준 줄 알았네. 3만 원? 뭐? 3만 원? 야 이거 완전 개또라이 아니야 이거? 야 너희들 뭐냐? 3만 원은 돈 아니냐? 여기 미친 것들 천지네. 어? 3번. 이야 이신이 머리도 좋고 또 졸라 치밀하네. 어 대단하다. 까이캄이깄이. 두 번째 사연 원지 돈 안 갚는 친구한테 돈 받아낸 썰 나 아까 그 돈 안 갚는 선임한테 돈 받아낸 썰 올린 놈이야 이거는 내가 소집 해제하고 한 8개월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친구 새끼가 하나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얘는 돈 한 번 안 갚았다고 내가 막 어거지로 받아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사면 지가 돈 없다고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이래놓고 항상 핑계를 오지게 대면서 진짜 늦게 주던 그런 놈이었어요 신용이 별로 안 갔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얘가 하루는 나한테 야 나 내일 우리 대학교 축제인데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너 혹시 2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? 내가 내일 집에 가면 엄마한테 5만 원 받을 거거든 저녁에는 꼭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식은 신용이 없어요 좀 못 믿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친구니까 야 너 내일까지 꼭 줘야 돼 나도 돈 써야 되니까 내일 저녁에 꼭 줘야 돼 이렇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일단은 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헐 이 거지같은 새끼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선임한테 했듯이 하루에 최소 전화 20통화하고 뭐 귀신 사진 시체 사진 이런 거 보냈는데 이거는 뭐 반응도 없어 그 선임은 핑계라도 됐는데 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울수 없이 내 단톡방에다가 그 자식 연락처랑 페이스북 푸사 카톡푸사 다 뿌리고 초대를 했죠 그런 다음에 완전 갈궜어요 그런데 이 글을 한 명이 딱 안 읽어 이건 뭐 누가 봐도 딱 그놈이죠 네가 범인이요 참고로 그때 당시 단톡방 애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일단 나를 거들어주면서 그놈을 같이 갈구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와 이런 미친 니들 뭐냐 지금 2만원 때문에 이 날지들이냐 진짜 거지같은 놈들이네 둘 다 똑같아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친구 한 명 그리고 그냥 톡방을 나가버린 친구 한 명 나머지도 있었는데 얘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옛날에 돈 안 갚는 선임을 조졌을 때처럼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린트물을 만들었어요 얼굴도 박제하고 얘 특징이랑 연락처까지 똑같이 작성을 했는데 이게 좀 다른 거야 느낌이 막상 붙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찝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임과는 달리 얘는 친구들끼리 막 얽혀있으니까 까딱하면 내가 주변에서 완전 그지같은 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이놈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직접 받아내는 거죠 마침 이놈이 카톡 과거프사에 자기 학교 시간표를 올려놓고 이번 학기도 화이팅 이렇게 써놓은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전차를 타고 이 자식 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는 그 시간 동안 이 자식이 내가 저번에 초대했던 단톡방글을 딱 이때 읽고 나가버리는 거야 야하튼 이놈이 과거 카톡프사 목록에 시간표 올려놓은 거 이거를 보면서 그때 당시 현시간 강의실 앞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은밀하게 기다렸죠 암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때마침 이 자식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내 눈을 피합니다 그대로 등을 휙 돌려가지고 다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네 당연히 놓칠 수가 없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따라 들어갔고 야 나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기 싫으니까 우리 나가서 살포시 이야기 좀 할까?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이러면서 바로 돈을 꺼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돈 받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지금도 우리가 친구로 지냈는데요 지금도 친구야 가끔 술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나 혼자만 또라이 이상한 놈으로 몰려요 아이씨 거지 같아 미친 거 아니야 댓글 1번 야 아까도 거지 같았는데 이번엔 2만 원이네 이런 미친 2번 뭐 니가 잘못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똥갈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해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니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보고 이상하다는 것들은 제정신 아니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냥 손절하세요 3번 이야 이 친구 채권 출심 완전 타고났네 너 나중에 사채 같은 거 하면 졸라 잘하겠다 대댓글 헐 진짜 농담 아니고 이 정도면 재능이죠 끌 끌 끌 끌 끌 4번 그러니까 2만 원 안 갚았다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받아낸 놈 그리고 2만 원도 없어가지고 못 갚고 학교까지 오게 만든 놈 야 웅장하구만 5번 액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거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받아내야 돼 어 쓴이 잘한 거야 아주 잘했어 대댓글 맞아요 주변에 저렇게 돈 몇만 원 몇 천 원 빌리고 안 갚는 것들 꼭 있죠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확 그냥 쪽팔림을 줘야 돼 2번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사람이 급하다 하니까 일단 빌려준 건데 그거를 제때 안 갚으면 개 빡치지 금액이 크든 적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약속을 안 지키니까 빡치는 거야 6번 야 이 친구 뭘 해도 진짜 될 놈이구만 실행력 좋고 집념도 완전 개쩔고 너 나중에 대부업체 면접 가가지고 이거 말하면 그 면접관이 눈물 질질 흘리면서 너 스카우트 할 거다 뽑아줄 거야 꼭 해라 끌 끌 끌 대댓글 이런 인재는 대부업이 아니고 국세청에 보내야 됩니다 국세청에 7번 내가 말이지 지금까지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별의별 천재들을 다 봤지만 이런 채권추심 천재는 또 처음이네 야 진짜 지린다 사람을 찾습니다 대댓글 길에 보면 가끔 그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현수막 같은 거 보이잖아요 1순위도 이거 하면 금방 부자 되겠네 꼭 하세요 이야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도 기발하지만 연락처를 그 가해자 번호로 한 거 진짜 이거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거기다 엄청 치밀해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냥 법으로 해 법으로 그게 속 편해 아무튼 머리 진짜 좋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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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